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수능 만점 받기, 수능 만점 받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 만점을 받은 친구가 요즘 TV에 나왔죠. 잠깐 보시면 2020학년도 수능 만점자 송영준이라는 학생이 TV에서 나온 부분을 잠깐 해처를 한 것인데요. 서울대학교 자유전자공학부에 합격을 했대요. 이 친구가 처음에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거의 전교 꼴찌 수준의 성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학년이 3년의 시간이 지나서 수능 만점이 됐는지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통째로 외우기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면 시험에서 거의 100점을 맞을 확률이 높아지죠. 특히나 요즘에는 내신에서도 교과에 관련된 문제들을 내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라서 교과서를 거의 통째로 외우면 거의 모든 문제를 다 100점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겠죠. 그런데 이거 말로는 교과서 통째로 외우기가 쉽지만 이렇게 이 송영준 학생처럼 교과서를 진짜로 통째로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하기에는 정말 어렵겠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정말 본인의 노력이 많아야지 가능한 이야기죠.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책을 외웠다는 교과서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교과서를 통째로 외운다.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외우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당일을 위해서 예행 연습을 아주 많이 했다고 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1학년부터도 수능에 대한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그 모의고사 내내, 3학년 내내 이 친구는 예행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수능 당일날 입을 옷도 비슷하게 입고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을 위해서 한 번은 잠을 많이 자보고 뭐 어떤 날은 엎드려서 쉬기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서 자신의 컨디션이 어떨 때 최고였는지를 이제 그런 연습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치는 내내 이 학생은 수능이었죠. 그 모의고사가. 그래서 수능처럼 연습을 한 모의고사가 계속 있었기에 정말 자신있게 수능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뭐 송영준 학생으로만 봤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만점을 받은 학생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거의 초등부터 초등학생부터 신문을 보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책 읽는 양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여기는 제가 1년에 책 200권 이상 읽기라고 썼지만 많이 읽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만점자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은 1년에 500권 이상을 읽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독서량이 충분한 친구들은 수능을 잘 본다. 이런 공식이 완전히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 뿐만이 아니고 이제 글 읽는 습관을 평소에 길러야 하는데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 읽는 습관에 대해서는 거의 집에 부모님들이 책 읽는 모습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글 읽는 습관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듣고 나면은 부모님들이 약간 머쓱해지죠. 내가 우리 아이들 앞에서 과연 책 읽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미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기도 하죠. 굉장히 이제 글 읽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강조에 강조에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죠. 독서, 독서, 독서 독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고 시험을 잘 보는데 성적이 좋게 나오는 데서는 아주, 아주 기본이 되고 아주 중요한 기본 습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좀 전에 그 학생도 모의고사 때 수능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모의고사를 보거나 수능 당일을 보거나 자신의 흔들림이 없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평정심을 이야기한 것은 수능을 주는 학생뿐만 아니고 만점을 받은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평소와 똑같이 했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특히나 평소에 공부하던 것을 꾸준히 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것에 그런 습관에 있어서 평정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몰입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키워지면 시험이 어렵거나 그리고 운이 따르거나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성적이 일정하게 계속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기 공부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나만의 공부 방법 사람마다 또 결이 모두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잘 맞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 방법을 본인이 찾아서 그 방법을 찾은 다음에 꾸준히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만점을 맞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천인데요. 실천은 마지막 파트 이기보다도 처음과 마지막을 다 가지고 있죠. 처음도 실천 마지막도 실천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어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이제 암 지식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의 신에게 공부 방법을 아무리 들어도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 중심 그리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이것을 계속 꾸준히 하다보면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만점 받은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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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